석이! 네?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어디예요, 어디? 여기! 여기! 좋다! 밟으니까 조심하라고! 너무 밟아!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세 개!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나뭇잎일 뿐이다. 이거하고, 여기! 석이! 이게 나뭇잎에 덮여 있는 거예요? 네, 나뭇잎에 덮여 있지. 아, 이거 어떻게 아세요? 어, 내가 가다가 이쪽 밑에서 봐야 보여요. 이거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 아, 여기. 여기, 여기. 딱 보이네. 아, 여기, 여기도 봐. 여기 싹 그리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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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버섯을 찾을 때는 뛰어서도 안 된다. 송이버섯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야 더 가치가 있다. 아주 안 쉽죠? 싹 올라오죠? 재배가 아닌 자연산은 모든 악조건을 뚫고 세상에 나온다. 송이는 다시 그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캘대 밑에 포자까지 다 뽑아내지 않는다. 한 장소에서만 모두 세 개의 송이버섯을 채취했다. 어이. 세 개다. 네. 이건 1등급입니다. 1등급. 예수님. 1등급은 여기 8cm 정도 되고 가시 피지 않는 것. 지금 8cm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가시 안 피어있고. 그 다음 굵기가 그래도 마큼 상당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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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라올 때 피로가 확 다 풀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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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